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웅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한국사랑 통합사회랑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메가스터디 김종웅입니다. 자, 이제 한국사랑 통합사회랑 관련돼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확정고시안이라고 해서 이제 예시 문제라든가 몇 문제씩 몇 분 동안 보느냐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교육과정안이 나왔어요. 이거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담당하는 한국사 통합사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9년생들, 와 09년생이요? 09년생이요? 현재 중3입니다.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2024년, 2024년의 09년생 즉 중3 친구들이 적용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09년생, 근데 진짜 진짜 미안한데 그럼 현재 중3, 어 선생님 중3만 보면 되는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한데 08년생도 같이 보세요. 어,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24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데 혹시나 수능을 다시 한번 준비하겠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뀐 채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주받은 08년생,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못 가고 재수하면 교육과정이 완전 바뀌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09년생뿐만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한 번쯤은 관심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수능을 여러 번 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비는 해야 되겠다. 한 번 들어보세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랑 통합사회랑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이게 어, 2023년 12월 27일 날 교육부에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미래사회를 열심히 한 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에 이게 2028학년도 수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럼 그 날 그 연도를 계산해보면 현재 중3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입니다.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사회탐구 과목이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만 가볍게 한 번 뽑아내봤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되죠. 해서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올라오는 그 친구들은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학점제로 운영이 돼요. 즉, 그전까지는 너 수업 몇 단이냐? 몇 단이 들어? 단위 개념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 4단이야. 일주일에 3시간 들었다? 3단이야. 그런 걸 가지고 내신 성적도 산출을 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몇 학점이야? 통합사회는 8학점이야? 한국사회는 6학점이야? 6학점, 8학점으로 바뀌거든요. 학점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학교랑 똑같아요. 졸업하기까지 몇 단위를 이수했느냐가 아니고 몇 학점을 내가 채웠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그 교실에 들어가. 이동 수업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수강 신청했어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면 실시가 되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탐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신 체제가 개편됐어요. 원래 이제 상대평가 9등급이었죠. 근데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1등급 받는 친구들이 늘어나겠네. 그죠? 등급이 촘촘하게 있다가 쓱 느슨해진 느낌이야.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왜 하필 5등급이냐?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등등 나라가 보통 5등급 체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5등급 체제로 갑시다.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진짜로 잘 되려면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쨌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보고요. 세 번째 통합형 통합형 융합형 수능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사랑 통합사에만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어영어 수학이나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다루진 않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융합형 수능하겠다. 이제 문의과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문과는 문과 과목만 선택을 하고 이과는 이과 과목만 선택한다? 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에랑 통합과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예전에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있을 건데 그런 얘기해도 되나? 그럼 제 나이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예전 교육과정 때예요. 학력고사 때는 아닙니다. 저도 수능 체제인데 제가 수능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문과거든요. 저는 뼛속까지 찐 문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도 버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화생제 내가 다 했어요. 학교에서. 그냥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탐에서 내가 뭐 사탐에서 내가 뭐 다 공부하고 수능 볼 때 둘 둘만 선택해서 봤거든요. 우리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과라도 과탐을 했어야만 됐고 이과라도 사탐을 했어야만 됐는데 그 체제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 당시로 조금 약간 회귀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죠.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해서 문과든 이과든 전부 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볼 건데 우리가 이번 캐스트에서 여러분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거는 이거 두 개입니다. 9등급에서 5등급 바뀌는 것과 그리고 한국사랑 통합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신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등급이 촘촘하게 뭐라고 해 잘게 나뉘어져 있던 게 듬성듬성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징은 뭐다? 전 학년 동일한 평가 체제를 도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 시험을 볼 때는 보통 1학년 2학년 3학년 비중이 달랐습니다. 2 3 5 이런 식으로 또는 3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학년 때 30% 2학년 때 30% 3학년 때 40% 또는 1학년 때 20%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좀 달랐거든요. 동일하게 갑니다. 평가 체제도 동일하게 가요. 그래서 내신 전 학년에 동일한 평가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1학년 때 조금 쉬엄쉬엄하고 2 3학년 때 올려야지 아니요 1 2 3학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 학교 학교에 따라서 이게 일반 고등학교인지 특목고인지 등등 그런 학교에 따라서 또는 과목 간의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내신 체제의 개편안을 보시면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세계사를 담당한단 말이죠. 일반 학교에서 세계사 선택자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선택자가 30명이 채 안 돼 30명이 안 되면 스물 몇 명밖에 안 돼요. 시험을 보잖아. 1등 1등급 2등 2등급 이렇게 나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 그런 과목 간의 유불리를 좀 없애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고 다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변기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융합선택과목은 석차등급에서 미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변기하지 않고요. 실제로 상대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변기한다.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과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입시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했는데 절대평가 체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상대평가를 같이 변기한다?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대평가를 변기하니까 내가 과목별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등급을 잘 받는 과목에 쏠리지 않을까?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볼까요? 그럼 사회랑 과학의 융합선택과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지금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탐과목을 갖고 왔어요. 일반 선택과목입니다. 세계시민과 지리가 나와요.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세계시민과 지리가 뭐야? 그러니까 세계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계사는 역사과에 나오는 세계사 사회와 문화 사회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과목 해서 지리군 일반사회군 역사군 그리고 윤리군 전부다 4개의 사탐과목군을 하나씩 일반 선택과목으로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세계사가 거의 필수처럼 들어야 되는 그런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들어야 되는 거고 진로선택과목에 심화과목이 나오죠. 한국지리 나왔고요. 도시의 미래탐구 나오고 동아시아 정치 법과사회 경제 윤리 윤리 국제관계 이해 전부다. 각 과목군 별로 4개 과목군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요. 4개 과목군에서 골고루 편지를 해놓고 선택하게끔 했다. 여기요. 융합선택과목 여기가 이제 상태평가를 변기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오케이? 변기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급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래 9등급이었죠? 해서 4, 7, 12, 17 이렇게 쭉 나가서 누적된 거는 4, 11, 23 보통 40까지 이렇게 누적되죠? 그래서 1등급이 4%밖에 안 돼요. 4%밖에 그리고 2등급까지 해봤자 11%입니다. 이 안에 들여야 2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5등급제로 바뀌었죠. 어떻게? 10, 3, 6, 9 3, 6, 9 3, 6, 9 3, 6, 9 3, 6, 9 3, 6, 9이 바뀐 거야. 어? 그러면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원래는 1등급 4 2등급이 11% 그러니까 2등급 7%에서 총 11% 안에 들어야 이제 1, 2등급 받는 건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1등급이 10%예요. 그러니까 예전 체제로 보면은 2등급의 이제 요정도까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맞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누적이 34%라는 얘기는 3, 4등급 정도 여기까지 오는 애들도 이제 2등급을 받는 거예요. 등급이 좀 널널해졌다.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럼 그 시천말로 정말 누구나 다 개나 소나 1등급 받으면 이거 어떻게 변별력을 따집니까? 그거는 대학에서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1등급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 입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 캐스트는 메가스터디에 있고요. 메가스터디에 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 공부랑 관련해서 1등급 받는 걸 노력하시면 되겠다.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그죠? 좀 걱정되는 거는 음 이 고교학점제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선택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서 들었어요. 그럼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몰리는 과목이 있을 거고요. 적은 과목이 몰리는 과목이 있어서 이걸 조절한다고 하지만 교육부 지침자로 보세요. 최대한 그것을 이렇게 분산시키도록 뭐 한다. 권고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등급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경쟁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5등급으로 바뀌었다. 보시고 자 다음 세 번째 통합형 융합형 수능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국사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절대평가 체제는 그대로 갑니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어떤 상대평가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 1, 한국사 2로 바뀝니다. 한국사 1과 2가 있어요. 물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목차를 좀 정리해봤는데 제가 이제 한글 파일을 쓰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게 4개 단원이었어요. 기존에. 전근대 한국사에 의해 근대 국민국가 수립 일제식민지지회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해서 여기까지. 1단원이 전근대사고요. 조선 후기 때까지. 2단원 여기서부터가 흥선대원군 근현대사가 3개 단원이야. 즉 근현대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렇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바뀌다 보니 이 앞에서 6문제 수능이 총 20문제였으니까 수능에서 6문제 여기가 14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5, 4, 5, 4, 5, 5, 5, 5, 5, 4 이런 식으로 문제가 5문제, 5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네요. 한국사 1과 2로 바뀝니다. 볼게요. 자 여기 과목이 1, 2, 3, 4, 5, 6개 단원으로 나뉜 거예요. 이게 지금 1, 2를 2 다 합해서 갖고 온 건데 6개 단원 나왔는데 한번 볼까? 근대 이전에 있었던 한국사의 이해가 2개 단원 나오죠? 이거 2개가 뭐야? 조선 후기 때까지 전근대사입니다. 그러면 국제지수의 변동과 개항이라서 있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 여기서부터가 뭔데? 이후에 근현대사입니다. 해서 총 2, 4, 6개 단원 중에서 2개 단원은 전근대사 4개 단원이 근현대사 비유는 거의 비슷하죠? 다루는 내용 역시 거의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단원명만 보면 그래요. 잘 안 보인다고요? 단원만 가볍게 한번 볼까요? 총 4개 단원에서 6개 단원으로 바뀌었는데 1개 단원에 있었던 전근대사가 2개로 늘어났고요. 3개 단원에 있었던 근현대사를 좀 쪼개서 4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됐다. 근현대사를 조금 더 많이 배우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내신준비는 시체말씀 빡세게 하세요. 내신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사가 6학점입니다. 6학점 6학점이야. 6단이었어요. 그 당시로 따지면 그래서 한국사 1, 2가 있으니까 보통은 3단위, 3단위 아니면 3학점, 3학점 이렇게 편제를 하겠죠. 학교에서 그래서 6학점이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준비할 땐 보셔야 돼요. 한국사는 내신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신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럼 그 공부했던 노트나 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고3 때까지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고3 때 가서 내가 내신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것들을 수능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키워드랑 비교하면서 복습만 하잖아? 그럼 수능은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신이 곧 수능이 될 거예요. 다음 통합사회 편입니다. 통합사회 이게 기존에 사탄과목이 9개 과목이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총 9개 과목이었는데 그중에 2개를 선택을 했죠. 그럼 9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던 것이 그냥 선택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통합해가지고 한 과목을 응시해야 돼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9개 과목 짬뽕 과목이야. 지금부터 봅시다. 이게 통합사회 여러분이 이제 중3 친구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이 단어는 모르고요. 다음 고1 친구들이 본다면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총 9개 단원의 통합사회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9개 과목 9개 단원 통합사회라고 하는 이 교과가 9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삶의 행복과 관련된 거 자연환경 나왔죠. 생활공간 나왔고요. 법 그리고 경제 보통은 4, 5단원에서 아이들이 변별력이 많이 갈립니다. 4단원이 법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좀 어렵겠죠. 법과 정치 일반사회과고요. 시장경제와 금융 경제입니다. 경제과목 이것도 일반사회과에 있는 경제과목인데 경제과목은 여기서 무역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 갑국과 을국이 이런 물건을 생산하는데 교역을 했을 때 누가 더 이득인가 교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는 기회비용 계산하는 것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편익은 얼마이고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그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정의랑 불평등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사회정의랑 관련해서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이라든가 세계화와 평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삶 이런 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요. 기존의 교육과정은 그러했는데 이렇게 공부한 걸 그대로 수능으로 본다고 이거 원래 내신용이었잖아. 근데 그걸 수능으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볼게요. 총 10개 단원으로 바뀔 겁니다. 통합사회의 과목이 총 10개 단원으로 바뀌어요. 원래 9개 단원이었잖아. 근데 통합적 관점과 행복이 나뉜 것 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여기 어디 갔어? 요 단원 안에 통합적 관점 보이니? 잘 안 보이겠지만 통합적 관점이 행복이랑 2개가 나눠진 것 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10개 단원으로 바뀌긴 했으나 거의 동일해요. 기존에 공부했던 통합사회의 과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데 단원만 10개로 이게 쪼개졌구나. 아 그렇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수능 개편안을 보고 나서 수능을 준비하는 이 통합사회 아닙니까? 볼까요? 자 고1 내신 공부가 수능까지 이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왜요? 통합사회 방금 봤죠? 10개 단원으로 공부하는 통합사회 교과서가 고대로 수능 과목이 된 겁니다. 거기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고1 때 공부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수능 볼 때도 요거를 고대로 반영합니다. 반영해요. 어? 그럼 선생님 내신 공부가 수능이네요? 맞아요. 내신이 수능이 됐습니다. 통합사회는 그래요. 다음 9개 단원에서 10개 단원 바뀌었던 건 방금 보여드렸고 이게 문제입니다. 봐봐 내신을 공부했던 10개 단원이 통합사회 과목인데 공부하기 좀 비교적 쉬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대잖아? 수능에서 변별력을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등급을 나누기 되게 어렵습니다. 뭐가 나온다? 수능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 각 과목별 그 과목이 몇 개라고? 9개라고. 어떻게? 일반사회과에서 사회문화, 법과정치, 경제 있고요. 지리과에서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있고요. 윤리과에서 생활과 윤리랑 윤사 있죠. 그리고 역사과에서 동사, 세사가 있습니다. 이 9개 과목을 통합해가지고 만든 과목이 뭐라고? 통합사회입니다. 이제는 진짜 진짜 미안한데 기존에 있었던 통합사회 과목에는 역사 과목이 거의 빠져 있어요. 왜? 과목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서는 통합사회 안에 이 과목 다 들어갑니다. 역사 과목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몇 문제를 몇 분 동안 풀 건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30문제를 풀 건지 40문제를 풀 건지 1시간 동안 풀 건지 30분 풀 건지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각 과목별로 수능에서 이거를 다룬다는 이야기는 일반 사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뭐 사회문화의 도표 문제라든가 법과 정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경제에서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지리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든가 윤리에서 가장 어려운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역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변별력을 위해서 이 과목 안에 이 수능 시험 안에 넣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할 때 얘들아 설렁설렁해서 범위가 정해진 데만 벼락치기 해야지 끝! 벼락치기 해야지 끝! 하잖아? 앞에 거 다 까먹었거든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능 준비할 때 새롭게 다시 공부하는 느낌으로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신 공부할 때도 이게 수능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세요.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교육과정이 반영돼서 확정고시안이 확정돼서 어떻게 하겠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을 딱 보시면 내신용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해보잖아? 그럼 정말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과목별로 나와있는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수능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우니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아 나는 고1 때 들어가서 통합사회 공부할 때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해야지 누구랑 저랑 아니 듣기만 하세요. 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분과 열심히 어렵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내신이 곧 수능이란 생각 방금 얘기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신이 곧 수능이다. 통합사회 한국사 기준이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내신 공부하면 정말 수능 준비할 때 너무너무 널널하게 할 수 있고요. 통합사회는 내신 공부를 좀 더 어렵게 빡세게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능 때 조금 더 부흥이 될 겁니다. 왜냐 1학년 때 보통 통합사회 공부하고 2학년 때 가서는 여러분이 아까 봤던 일반 선택 과목을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통합사회랑 관련된 이야기를 공부를 하겠지만 좀 이제 가뭄가뭄하거든. 고3 때 가서 좀 힘들게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 이번 공부하는 것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사회탐구 과목이에요. 사회는 인간이 사회생활하면 인간 생활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가 가능합니다. 뭔가 이제 내러티비가 존재하거든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진짜로. 역사 과목만 재밌는 게 아니고 사회 과목 자체가 재밌어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를까 봐 저는 학교에서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7년 정도 있었고요. 내신 문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제 자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여기까지 봤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누를 수 없지만 이건 듣고 가세요. 그래서 내신 출제 경험이 다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면 어려워하겠다. 아 여기 진짜 어려워하겠다. 그런 부분을 알아요. 압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 직감으로 알아. 그냥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그 반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있고. 다음 온라인 강사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과를 전공했죠. 저는 역사교육과 전공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전공을 자 다음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우리 통합사회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완강돼서 오픈되어 있는 강좌도 있습니다. 지리랑 윤리과목을 예전에 대전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제가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 학교 근무하기 직전에 그때 지리랑 윤리과목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썰을 풀자면 굉장히 좀 재밌는 썰이긴 한데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사회탐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너 가서 가르쳐. 저요? 제가요? 공부해. 그리고 원장님이 나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줬어. 그리고 제가 한참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가르쳐가지고 실제로 고3이랑 재수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피드백도 괜찮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 예전이긴 하지만. 다음 러셀라건에서 출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서나 할게. 현장에서 아이들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얘들아 이번에 너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니? 너네 통합서에 공부해봤어? 물어볼 수 있잖아. 물어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가 어려운지를 바로바로 강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보고 있는 저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르게 생긴 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얼굴은 좀 창피하니까 가려볼까요? 자 얼굴을 가리면 얼굴을 가리면 얼굴을 가리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거든. 여기에 보시면 완자 해서 비상교육의 완자 교제를 가지고 통합사회를 완강해놨고요. 그리고 올리드라는 교제도 있습니다. 미랜 출판사의 올리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통합사회를 미리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중3인데 내가 통합사회를 공부하고 싶다. 미리 한번 선행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랑 하든 여러분이 선호하는 선생님이랑 하든 누구랑 하든 상관없으니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해봅시다. 여기 한국사랑 통합사회 제가 아이들에게 늘 외치는 거 있습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면 재미있게 합시다. 이왕 공부하는 거면 제가 에너지를 팍팍 들을 테니까 긍정의 힘과 함께 깍궁 하는 마법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음 아직도 깍궁을 몰라요. 아직 운며들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와 저런 것들이 나와 분명히 딱딱딱 짚어드립니다. 짚어드려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아닌 것 같아. 짚어드리거든. 그런 내용을 잘 숙지했다. 시험을 보다 보면 갑자기 그 시험지에서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깍궁 나 불렀어? 이거잖아. 하고 알려주고 있을 거야. 거짓말 같죠? 수강평 와서 봐보세요. 거짓말 같죠?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와서 댓글 보세요. 거짓말 같죠?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깍궁 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되면서 탕국사랑 통합사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하든 학교를 어떤 학교를 지나가라든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진짜 미안한데 앞에 있는 사람은 조력자예요. 그죠?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